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초급자를 위한 Q&A 시간입니다. 메일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모델링 방법은 무척 많습니다. 제 생각은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방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형태를 보면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박스들이 여러 개 서 있죠.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첫 번째는 3D 맥스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기능으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박스들이 여러 개 서 있지만 이걸 박스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빠르잖아요. 제 생각은 플랜을 이용하는 겁니다. 플랜을 이용해서 20개씩 나눠져 있는 기본 형태를 만듭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인셋 세팅 버튼으로 바이 폴리곤으로 각각의 폴리곤들의 사이즈를 줄이고 오케이 하고 선택되지 않은 면을 지워야겠죠. 컨트롤 I 삭제합니다.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만약에 FFD라는 걸 이용해서 양쪽을 내려서 형태를 만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운데가 라운드시면서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아볼게요. 쉘 명령을 적용해서 두께를 만듭니다. 20정도 높이를 줬고 여기에 FFD를 2x2로 줍니다. 이 FFD를 양쪽에 있는 조정점을 선택해서 내리면 깨끗하게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부분도 내려가기 때문이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생깁니다. 이런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내준 이 이미지는 가운데는 직선이고 점차적으로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태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 FFD를 가지고는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높이가 없고 그냥 나눠져 있는 면인데 이 면에 Type Flow라고 지금 현재는 무료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의 3D 맥스 버전에 맞는 플러그인 폴더에 넣고 맥스를 실행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명령도 많고 파티클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 우리는 수정명령을 사용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Type Flow가 설치가 되면 여러가지 명령들이 보입니다. 앞에 Type가 붙게 되죠. 여기서는 선택을 하고 선택된 부분만 Extrude가 되게 하는 거죠. Type Select를 하겠습니다. Select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탑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하면 양쪽에 물체를 놓으면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중앙쯤에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원래 물체에 가서 Type Select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선택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Mesh를 선택합니다. Mesh를 하게 되면 위쪽에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건가 여기서 옆에 만들었던 박스를 선택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데 밑에 보면 소프트 셀렉션을 사용하면 거리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절반까지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곡선을 보게 되면 이쪽은 좀 많이 선택되고 이쪽은 덜 선택되게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곡선을 균일하게 선택되게끔 균일한 거리값으로 선택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코너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균일하게 내가 원하는 거리값으로 점차적으로 선택돼서 이렇게 생기게 돼요. 얘는 이 박스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Tie, Face, Extrude 이렇게 되면 선택된 부분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돼요. 이때 우리는 폴리곤을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곤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가 되면서 스케일이 조정될 필요는 없죠. 익스트루드 높이만 조정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은 없애고 익스트루드도 밑에 있는 커브도 역시 코너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를 주는 거죠. 이렇게 직선 상태로 면이 익스트루드가 돼요. 이 물체 쪽으로 기울어져서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물체 쪽은 이렇게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Select에서 선택을 반대로. Mesh를 선택했던 부분에 보면 선택을 반전시키는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반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선택이 되는 거죠. 값을 조정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 박스를 움직여 볼게요. 박스가 가까이 있고 이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한 다음 엘리먼트를 하나 복사합니다. 그럼 한 물체가 되겠죠. 이렇게 엘리먼트로 이 박스를 이 물체의 XY축의 센터에 맞춥니다. 이렇게요. 탑에서 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 로테이트를 시킬 때 물체의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45도 회전시킵니다.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현재 보이는 이 물체는 도움을 받는 물체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속성에서 박스 형태로만 보이게 하고 렌더링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럼 그냥 도움만 주고 렌더링은 되지 않고 박스 형태로만 보여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익스트루드 값을 좀 더 높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로 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에서 값을 조정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물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형태가 필요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잘 풀어내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를 좀 더 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셨던 형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한 기능 하나부터 배워가시면 하나씩 냅게 됩니다. 타이 셀렉트, 타이 익스트루드를 잘 활용하면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나요.